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네, 이렇게 정말 WKBL 시상식에 저희가 이렇게 촬영할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 한 시즌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너무 저희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힘드네요. 그리고 여기 많은 외국인 플러시를 봤어요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곡을 보여 드릴께요. 더 강력한 곡을 보여 드릴께요. 그러면 한 곡 더 보여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방탄소년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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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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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